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고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실기, 시험소개 및 합격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2020년부터 시험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처리 기사는 2020년부터 필기, 실기 모두 새롭게 출제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이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중공하신 분들이 더더욱 출제기준 변경에 따라서 부담이 많이 크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출제되는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합격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기준 변경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말씀을 드리면요.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이렇게 해서 총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해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총 100문제가 되겠죠. 총 100문제가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평균 60점이 되려면 한 과목에서 12문제는 맞추셔야 되죠. 12문제를 맞추시게 되면 60점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12문제 정도는 맞춰야만 합격점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 60점이 되기 때문에 꼭 12문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다만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은 과목별로 해서 7개 이하인 경우에는 과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 이상은 과락이 되지 않는데 7개 이하가 되면 과락 발생을 하는 겁니다. 수업문제 중에서 7개를 10분이 맞췄다 그러면 과락 발생을 하고 나머지 과목을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이 되고요. 필기는 객관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4개의 보기에서 하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필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목을 잘 보시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를 수용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배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테스트하고 제품을 만들었죠. 그럼 배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배포하고 이후에 유지보수도 해줘야겠죠. 버전 관리를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필기 출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자로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발자가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설계할 수 있느냐, 개발할 수 있느냐,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수 있느냐,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느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필기에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렵겠죠? 그럼 실기 한번 보도록 하죠. 실기도 필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요. 제가 실기라고 표시한 부분들 있죠? 요구사항 확인하고, 화면 설계하고, 데이터 입출력 구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기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실기 과목에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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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들이 실기, 실기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실기는 객관식 방식이 아닙니다.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쭉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단답형으로 입력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서술형으로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어렵겠죠? 실기는, 폐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으로 맞출 수 있다면은 실기는 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명확하게 하나를 내용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주관식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한 15문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별로 이제 배점이 다 다를 거고요. 100점 만점으로 출제는 됩니다. 10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되고, 한 문제가 10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험마다 매번 바뀌게 될 겁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 점수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장 직무 중심, 개발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필기, 실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필기는 보기가 있는, 4개의 보기가 있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실기는 단답형 혹은 서술형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주관식이란 얘기죠. 필기, 실기, 교재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잘 들으십시오. 중간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필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필기가 최초에 출판된 교재가 최신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계정판이 출판이 되었어요. 최신판에서 내용이 추가되어서 계정판으로 새롭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계정판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정판 교재를 구매해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최신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된 내용을 강의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출판사 교재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출판사 교재에서 빠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추가된 내용들, 추가 자료는요. 파일이나 교재 형태로 해서, 인쇄된 교재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일은 강의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개별적으로 출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교재는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하고 택배비가 포함이 되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이렇게 교재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실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기는요. 2019년도에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2020년부터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 다릅니다. 2019년도에 필기 합격을 해서 실기만 응시를 하면 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필기 교재만 가지고 계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출제 기준이 바뀌었는데, 실기 내용을 보시면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의 필기 배웠던 내용들,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실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필기는 사지선당형이죠. 보기가 4개가 있고, 거기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실기는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주관식 방식이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하지만 학습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필기를 합격을 하셨지만, 실기를 준비하시려면, 필기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그리고 실기 내용을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필기 강의하고, 실기 강의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 실기 교재를 이용한 강의를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 교재도 있어야 되고요. 실기 교재도 있어야 돼요. 자, 2020년도에 필기, 실기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자, 2020년도에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 실기를 준비를 하시겠죠. 그래서 2020년도 필기 내용을 학습을 하셨으면, 실기 교재에 맞도록 그 내용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이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본인에 맞도록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교재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비중공하신 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따라서 각 파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비중공자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암기하는 내용은 좀 줄이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에서 첫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요구사항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구사항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바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요구사항 분석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개발팀 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만족팀으로부터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구사항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럼 요구사항 확인을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만들어줄까.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고객만족팀에서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를 했다면,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가 요구사항 확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을 해야 되고, 주문 정보를 추가해서 보고서 형태로 또 출력할 수 있도록, 상급자에게 또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겠죠. 보고서 형태로 해서 출력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설계하는 단계, 그 다음 구현, 그 다음 제대로 요구사항에 맞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그 다음 그 이후에 버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유지보수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런 단편적인 내용을 바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보실 수 있도록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아, 여기서 큰 숲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보처리 기사라는 것은 컴퓨터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모두 여러분들이 용어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무엇인지, 주변 장치가 무엇인지, 본체가 무엇인지, 소프트웨어는 무엇인지. 물론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시겠죠.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강의를 듣는, 자유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비전공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 기초 용어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가 된다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공하신 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용어 하나하나, 기초 용어부터 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스템 도입 목적 해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출처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다양한 예시, 풍부한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스템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여러 기관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돼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가 아닌 이해가 되도록 풍부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개념만 이해하세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나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출제 기준에 맞는 내용들이 설명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DBMS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가지고 왔고요. 교재에서 DBMS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내용으로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BMS라는 개념은 데이터베이스를 이해를 해야만 DBMS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공자는 사실 이 두 줄만 읽어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비전공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강의 중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를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런 배경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념을 그림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정의를 단순하게 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런 지식들도 제가 전달을 해드려서 암기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서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출제 기준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습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다 암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가급적이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면 암기를 할 거리들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또 응용할 수 있는 힘이 또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정의가 딱 한 가지만 정해진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 정의들을 다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은 되지만 교재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집들은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상당히 중요하죠. 교재에서 스위칭, 스위칭 허브, 방화벽, 파이어월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면 비중공하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컴퓨터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런 용어들 일단 용어에서 막히기 때문에 내용을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용어 하나하나 개념을 잡으셔야만 전체 문장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꼼꼼하게 제가 잘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용어집으로 정리해서 용어만 따로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혹은 모바일, PC 이런 환경에서도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퀴즈렛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막히지 않도록 용어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실력 양성 문제라고 해서 교재에 포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작은 작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또 드리는 그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전략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NCS 사이트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학교 전략 첫 번째 보시면 인간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인간학습 계획표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인간학습 계획표라는 것은 1일 차에는 무엇을 하고 2일 차에는 무엇을 공부하고 3일 차에는 무엇을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일정표를 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표를 완료했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시험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비전공자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제작한다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죠? 하지만 전공자 위주로 진행을 해버리면 비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강의를 전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공하신 분들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강의를 넘겨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CS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만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다른 참고 자료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기사 퍼스트만의 합격 전략을 보시면 일단 본 강의에서 기본 유형 해결 능력을 키워 드릴 겁니다.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고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출제 예상 문제를 또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시기 전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서 최종 점검, 과락 발생하지 않는지, 합격 점수를 나오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 자기증들은 대부분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집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도록 PC에서 보실 수 있도록 출력해서 또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횟수 제한 없습니다. 강의를 듣는 횟수 제한 없고요. 장수 제한 없습니다. 학교에서 들으셔도 되고 댁에서 들으셔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이동 중에 들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횟수 제한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회 연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0년 1회 시험에서 불합격을 했다. 그럼 다음 시험인 2회 시험까지는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급한 일이 있으셔서 준비를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합격 전략 강의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만 따라 모으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합격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실 겁니다.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하는 교재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전국의 응시생의 한 20에서 30%는 기사 퍼스트에서 수강을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다른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으로 다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사 퍼스트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